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? 어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? 재접종 저게 바로 콩콩이 덱 아닌가 아 근데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저게 그 유명한 카드가 돼가 아닌가 개꿀 개웃기네 쎄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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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졌지만 이김 아니 누가 보면은 어 뭐야 악마를 집어섰네 이럴거 아냐 그래서 피가 2가 달았구나 아 근데 쎄짐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이거 팔아야되는데 그래 하수인 가져줄 수 있는데 아 그게 안되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바꾸고 팔고 어 보지고 아 이거 되네 아 개 좋은거 같은데 아닌가 계속 가시죠 게임 끝에 될 때까지 얘만 키울 수 있는거 아냐 이러면은 차 안전하겠어 차 계속 주면 되는거 아냐 불안해가지고 나왔다 야 나왔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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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못내는건가 아 아 네도 되네 상관없구나 아 네도 되네 상관없구나 아 네도 되네 아 예 왼쪽에 점수있어 흠 나왔다 나왔다 콩콩이 나왔다 확률이 안보이냐 왔다 확률이 안보이냐 그냥 와 이걸 줘 이걸 버프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이걸 버프 이렇게 해줬는데 아 차 한잔 해줘야 되는데 뭐 레벨업 안했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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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먼저 까도 되지 않을까요 까고 버프 줘 충분하지 않은 Giovanni 시쯔 지으려나? 덱트래커가 신캐릭이 안돌아가는 것 같애 아니 그래도 인간적으로 재료 써보죠 쉿 3만원 안나온다 쉿 그냥 안전하게 하자 와 히드라군 그건 다행이다 한 번은 안쪽 흠흠흠 이긴데 어우 그지 3점에서 3원 해적이랑 바꿔주면 3원 꽁싸지 맞춤 맞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니 근데 좀 그래 흐흐흐흐흐흐 얘네 아니 쓰레기가 돼가는데 옆엔 쓰레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버프를 못 주네 흠흠흠흠흠흐흐흐흐흐흐흯 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le 여기 너무 원툴대 replica 아니야? 뭐 그런건 아니긴한데 그지 아 근데 이게 상조무살이 중요하네 아 간단하게 뭔가 좋은거 가져오면 좋은데 안좋은거 가져오면 애매하네 토큰 늘리면 좋다던데 바꿔가지고 3마리 뭉쳐지면 황금으로 변하겠지 아 1티어로는 잘 안쳐주는거 같은데 좋다고는 하는거 같은데 아이고 아 오른쪽을 갔어야하네 얘는 아 쭈꾸미 때문에 왜이렇게 센거였네 아 사만하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오 사모건 게이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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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아 ㄷㄷ ㄹㄹㄹ 아우 쟤 때 요새 너무 안좋아 물이 약해 옛날 포스도 하나도 없어 원래 너무 순서대로 싸우긴한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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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중 성장중 흐흐흐흐흐흐 야 근데 이런거 가정은 좀 그렇다 아니 전함하고 전함 가져오는게 굉장히 안 좋네 와 6연승 실환인가 아 얘 무지세단 다 빼고 다니네 5렙 찍었구나 네 황금이 없어가지고 얘가 안좋을거 같은데 아마도 아 걔 날목대기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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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압박하시죠. 좋은 전략이군요.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해저 덮음 해저 덮음 anska 적어 מת었을때 나가자 집중 Bundesliga 으하하! 행운의 여신은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 번 보자구요 하지만 너는 독성이 없으면 콩콩이를 넘을 수 없다 얘 이제 그만 키워야 될 것 같아 독성맞으면 그냥 뒤지거든 이제 얘 그만 키우고 아 불안이 좋은데 오 게이드 윽 성스러운 빛을 믿고 아 이쪽은 왜 너네 아 좀 아깝긴 한데 애매하다 이길거 같긴 한데 아 깐죽어났네 아 애매하다 이러네 어 됐다 됐어 아니다 아니다 좀 애매하다 다 바꾸고 시작했어 이겨보기 홍콩이 하드캐리 다 잡았네 혼자서 독성이 없어 애들이 콩콩이랑 바꾸기 콩콩이랑 바꾸기 어 아니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니 잠깐만 콩콩이 이거 나왔네 아 아 개 아까워 오오 칼 다음 덧네 쓰고싶다 독성을 집읍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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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성 발라놀라 그랬는데 진든 진든 아 아 아 저는 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좀만 기다려 아 독성 잘못깔려고 티더러가 없잖아 어 잘못깠어 아 엄마고문 필요없는데 아 개 땡긴다 됐스 아 독성 메카나라 콩큐용이 바빠는 의미다 아 너무 오래걸리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빠르게 독성 채워놓는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키워도 되지 않을까 이거봐봐 이거봐봐 이런다니까 아 아 아 아 콩콩이가 가자면 되지 간다 콩콩이 간다 야 ㅎㅎㅎㅎㅎ 어 그래도 나랑 얘한테 당해가지고 나랑 같은 생각을 한다봐 근데 eta에 와 여기가 힛드라 나오는 순간 셀프했네 이게 문제지 사몬이랑 바꼬기 게이드? 브라울 집을 끌고 있는 것처럼 브라울 집을 끌고 있는 것처럼 어재비 쓰면 엄청 이쁘게 아 아무리 가게 돼 아 아무리 가게 돼 저거 뭐 잘못하지 않았나요? 꺼져 빨리 돌기 위해서? 한 번 더? 아 아 쉬워 지금 이 때가 났을까 이 정도라도 큰 아 안죽겼네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나? 한 번 더 하려면 다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좋은 방법을 알았네 아 여기 팔고 적성을 뽑고 적성을 발라주고 어어 신박해 신박해 아 근데 히드러 나오면 진짜 모르겠는데 히드러가 없네 상대방은 와 발견했어 발견했어 발견한다 발견한다 시간 없겠는데 발견하고 안나왔겠는데 시간이 없어 황금 리브인데요 아니 난 독성이 1,2 공격 바로 잡아버리기 끝 콩콩이 하드캐리 겸 끝 좋은거 같은데 되게 좋은게 아니라 좋은거 같은데 개석이 아니야 이거 좋은거 같습니다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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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again 끝 ku 끝